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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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랄랄랄랄랄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만큼이나 달만 무한 꿈이 있을까요? 뭐야? 아까 내 음식들 다 어디였어? 내 음식들! 햄버거, 피자, 추어탕, 두부찌개! 사라진 음식 찾으러 먹으러 갑니다!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? 맞아요, 0칼로리! 그래서 오늘도 저는 0칼로리를 먹습니다! 안녕하세요! 복방자 선생님이 춘향이 만나러 남원으로 왔어요! 그 남원 아니죠? 제주도의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 남원이! 날이 추워질 때 생각나는 추어탕! 여기에 고소한 추어튀김까지! 좋아, 너무 좋아! 이 시래기! 이 안에 이 녹아들어 있는 이 야들야들한 채소와 함께 딱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추어의 미꾸라지의 그 맛! 미꾸라지를 통째로 부그려낸 진국! 들깨나 산초라, 먹고추나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요! 지금 맛이 굉장히 진하고 쿵한데요! 사라진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꾸라지를 따로 1시간 반 삶고 그 다음에 이 시래기! 시래기를 1시간 반 동안 푹 삶고 그 다음에 야채 육수를 1시간 반 푹 삶아서 세 가지를 한 번에 싹 합치넣는 이 농축된 모양식! 이대로도 맛있지만 추어탕에는 역시 들깨죠! 이렇게 들깨까지 수북하게 올려줘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죠! 뜨끈하게 그냥 한 그릇 뚝딱 하고 오자! 하루 종일 또 일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니까 또 그런 음식! 찬바람마자 살로 동통하게 오른 추어! 튀겨 먹을 때 그또 그 진가를 발휘하죠! 뭔가 제주에 그 유명한 멜튀김을 보는 듯한 추어! 미꾸라지튀김입니다! 오! 통깨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같이 반죽에다가 같이 넣으셨어요! 그럼 더 고소해지겠죠? 이 튀김옷의 색감이 좀 독특하죠? 치자! 그 노란 치자 있죠? 치자물을 같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노란! 머리는 찍어서 넣고 씹는 맛도 좀 있게!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네!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네! 저는 보양을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 음! 남원으로 오세요! 추어탕 먹으러! 남원이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투머치 푸드파이터! 제 위에 너무 많은 음식을 만났습니다 재료도 투머치! 맛도 투머치! 치즈나 위에 바질페스토나 올리브일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불로 한번 구워주면 이 채소도 굉장히 달아지고 파인애플도 더 단맛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오시면 손님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 구워주시는데 제가 한다고! 굽고 제가! 이렇게 바질페스토! 바질을 직접 이렇게 갈아서 올리브유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올립니다 오우! 먹기도 전에 이 치즈의 이 모습을 딱 보면 군침이 딱 돌아! 우유 맛 가득 품은 치즈와 풍미 듬뿍 바질페스토! 아휴, 괜히 오늘따라 더 죄송하네요 계속 이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촉촉해 거기서 고기에서도 나오는 육즙에다가 파인애플에서 나오는 이 즙까지 달콤한 즙까지 나와서 계속 막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페페로니가 엄청 밑에 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페페로니를 깔아주셨어요 짭짤하고 고소한 녀석 이 씹히는 레디 페이퍼 위에 페페로니 피자 위에 고추 말린 페이퍼가 탁 올라가서 굉장히 뭔가 핫소스를 뿌린 것보다 씹는 맛이 있는 매콤함을 토한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가게다 라는 색깔을 이 피자에다가 다 넣은 이름조차도 이 가게 이름을 딴 그런 피자라고 해요 전 이곳에 오면 피자와 함께 꼭 이 음식을 먹어요 아낌없이 팍팍 넣은 젤버거 버거는 거기서 거기 아니야 오 노노 모르시는 소리 재료가 품은 맛 그 안에 바로 신의 한 수가 있죠 페티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무쇠철판에다가 굽기 때문에 불맛도 굉장히 많이 가해졌어요 페티를 정성껏 다루는 그런 모습 페티도 두 가지 소고기살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목심과 갈빗살 소의 목심과 갈빗살을 이용해서 두 가지 고기를 섞음으로써 약간 색다른 맛이 나게 한 가지 맛이 나지 않게 그리고 이 지방도 적당히 촉촉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정말 이곳은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는 그런 가게입니다 음식에서의 맛보다는 음식의 맛은 반 그리고 분위기 반 음식을 먹으면서 분위기를 먹고 자연 풍광을 보고 남원님 모든 풍광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곳 여러분 정말 한번 오실만 해요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서민 식당 정말 택시 기사님들도 좋아하고 마을분들의 입맛을 어릴 때부터 사로잡았던 그런 식당 이 지그지그 끓어오르는 자태를 보시라 영원한 밥도둑 굳치기 벽에 푹 끓인 김치찌개까지 오늘 밥솥 한 통 이야기입니다 두루치기 왜 두루치기 확 두루치기 사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밥이라든지 사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돈을 안 받겠다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저 팍팍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사리도 다 공짜 그런데 말입니다 손맛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거지 이거 이거 돼지고기 쫄깃쫄깃하게 씹히면서 마삭하삭하게 파지랑 이 무생채 그리고 콩나물의 아삭아삭함 이게 싹 씹히면서 이 원래 좀 약간 강한 듯한 그런 양념을 이 채집이 쫙 나오면서 쫙 중화시켜줘 그리고 돼지의 기름이 쫙 나오면서 굉장히 맛을 싹 모아줘 달짝지근하면서 배지근한 양념 젓가락질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숟가락질 할 차례 말이 필요 없는 김치찌개 여러분 한 3인분 나왔습니다 3인분 한 속 가득 3인분 아니죠 이게 1인분 이 국물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? 그렇죠 사리를 넣어야죠 이 상태 또 진짜 맛있는 상태 아닙니까? 돼지고기 기름이 쫙 나오면서 김치의 시원하고 신김치의 그 맛 같이 딱 어우러지면서 이 두부랑 같이 찌개가 되기 위해 푹 익은 김치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다 훌륭한 김치찌개로 여러분 여기가 정말 현지인 맛집 정말 동민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싸운 내공 엄마가 그냥 해주는 그런 김치찌개 엄마 김치찌개 맛 훠 여기에 정말 이렇게 훠 꼬들꼬들하게 익은 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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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외로운 나를 채워주는 건 훈도우명에도 아닌 바로 음식 맛있는 밥 한 끼로 이번 주 스트레스와 피로 모두 날려버리세요